8도 특산물 우와! 8도 특산물이 강남구에 다 모였어요 23일 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8도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어요 코로나19로 2년간 장터는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일상회복을 맞아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었답니다 장터에는 전국 10여 개 지자체와 관내 농가, 전통시장이 참가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신선한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했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또 우리 가정에 좋은 보탬이 될 건강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추석에 또 해주세요 직거래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터 한편에서 선착순 무료로 진행한 칼갈이 서비스 힘들었던 상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상생의 가치를 이뤘던 이번 직거래 장터 구민들도 팔도 특산물을 하나를 만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답니다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니위 강남 미니위 강남 미니위 강남 미니 감사합니다.